안녕하세요 식물친구입니다 오늘은 갈란데아 종 중에서도 마코야나라는 식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유아이가 마코야나라는 식물입니다 유아이는 공기정화에도 굉장히 좋구요 그리고 무늬도 예쁘고 잎의 앞뒤 색깔이 달라서 굉장히 매력적인 식물인 것 같습니다 유아이는 생육옹도는 20에서 25도 정도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는 베란다보다는 실내 거실에서 키우는게 무난하게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12도 이하로 내려가면 키우기가 좀 힘들구요 그리고 강한 빛을 보여주다보면 잎이 탈 수 있기 때문에 거실의 밝은 곳에서 키우는 것이 좋고 그리고 가끔 입마름을 위해서 부물을 해주면 더욱 키우기가 좋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뽑아서 분갈이 한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분갈이 할 때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 식물을 사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화분이 좀 작은 듯하면서 화분의 부피가 좀 늘어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화분을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화분에서 뽑아보니 이렇게 알뿌리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해가지고 있습니다 알뿌리가 성장을 하면서 흙을 위로 밀어 올리는 그런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식물은 뿌리를 자르거나 그렇게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알뿌리가 성장을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기나눔을 하여서 부피를 줄이거나 화분의 크기를 키워서 분갈이를 해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포기나눔을 하지 않고 다복하게 이렇게 원래 있던 모습대로 그대로 심어주었습니다 위에 흙만 살짝 털어서 심어주었더니 이렇게 예쁜 모습이 되었습니다 칼란데아 종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마꼬야나라는 이 식물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서 데리고 와서 이렇게 분갈이 하려 키우고 있습니다 마꼬야나 유아인을 키운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데려온 지 2주 정도 이렇게 되었지만 점점 키워가면서 유아이들의 장단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죽이지 않고 잘 키울 수 있는지 잘 공부를 하여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 번 더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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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